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하기 전에 34페이지 먼저 펴세요 34페이지 요건이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요건 타이틀 있습니다 총식은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효력요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공부할 때 자 한쪽에 파는 사람이 뭐 이제는 할 것을 약정하고 재산과 이전할 것을 뭐하고 약속을 정하고 상대방은 네 대금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 그러면 이게 약정 약정해서 뭐가 되죠 매매 계약이 어떻게 했다 네 약정 약정해서 계약이 뭐했다 성립 그 다음에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게 뭐예요 유효해요 유효 그죠 그럼 계약이 뭐했고 성립했고 각자 각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어떤 효력이 생길까요 뭐 달라 반대거 뭐 달라 네 대금 달라라는 뭐가 생기고 효력이 생기고 이쪽은 네 재산권 달라라는 효력이 생긴다 그 얘기에요 그러면 여기서 약정 약정은 성립 이죠 그러니까 뽑아 가지고 계약이 뭐하지 않고 뭐하지 않고 불성립이 아니고 뭐다 아 성립해야 된다는 이 포인트를 하나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효력이 생긴다는 말 있죠 내려와서 내려와서 뭐죠 이제 효력이 없다가 무효고 효력이 있다가 뭐예요 유효 효력 생긴다는 말은 유효란 얘기에요 그래서 대금 달라는 말을 갖다가 대금 채권 즉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재산권 채권적 또는 대금 청구권 아있습니까 재산권 청구권 음 그럼 여기서 불성립하고 성립하면 글자에 똑같은 말이 뭐가 있어요 성립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슨 요건 성립 요건이란 말을 끄집어내고 여긴 효력이니까 무슨 요건이에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성립 요건의 세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당사자 존재 그 다음 뭐예요 목적 존재 그 다음에 의사표시 존재 있죠 그럼 성립 요건의 첫 번째가 당사자가 존재 됩니다 당사자 자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뭐예요 능능 무슨 능력 의사 능력 또는 뭐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 능력이 없으면 효력이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무효가 딱 하나만 있으면 좋을 텐데 1번 있고 몇 번 있고 2번 있고 유효도 3번 있고 4번 있다는 얘기에요 1번이 뭐고 네 불확정 무효고 2번은 확정 무효다 라고요 유효는 아니 물자 써서 뭐다 불확정 유효가 되고요 이쪽은 확정 유효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고장 생기면 1 2 3번 중에서 찍으라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의사 능력 없으니까 찍으니까 이건 2번이 되더라 몇 번 확정 무효가 되더라 행위 능력이 없으면 네 아니지 요거는 3번 뭐 할 수 있다 취소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 할 수 있다 그죠 다음에 이제 당사자 지나서 목적이 들어가요 그죠 목적이 목적 매매의 목적은 뭐죠 달러 달러 돈 달러 재산권 달러가 목적이에요 매도인이 원하는 목적 내용은 대금 청구권이고 매수인의 목적은 재산권 청구권입니다 이 목적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뭐요 타당성을 가질 것 이 얘기에요 그러면 확정할 수가 없다 당시 확정 또는 장차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 가능에 받는 말은 뭐죠 불가능이 있죠 그럼 가능하지 않으면 네 2번 이건 뭐 다시 당연히 뭘 얘기하는 거에요 원시적 불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불능 됐어요 그 다음에 적법하지 않습니다 강행법규 위반하면 당연히 뭐에요 2번 뭐다 확정 무효 자 요거는 법은 무슨 법규 강행법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타당하지 않습니다 뭐라 씁니까 선풍기 뭐 이라 그랬죠 저법은 타당하지 않으면 이것도 역시 몇 번 2번 그래서 뭐라고 선풍기 무효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확가 적다 그럼 저거 뭐 참고할 게 뭐냐면 여기지 원시적 불능의 반대말은 뭐다 응 무슨 불능 호발적 불능은 요건 요건 몇 번 이에요 4번 이죠 네 기왕 당시 목적불이 있었으니까 달라달라는 효력이 있는 거에요 다만 불이 난 원인을 가지고 매도인이 불렀다 매수인이 불렀다 제3자가 불렀다에 따라서 그 다음 스토리는 그 다음 문제 그 다음에 강행법규에서 여러분들 비교하는게 뭐 있어요 체력규정인데 당연히 단속규정한 말이 있죠 무슨 규정 단속규정 위반되면 어떻게 되죠 행정법규 단속에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개인과 개인의 계약은 뭐하다 유유하단 말이에요 네 고런거 교정하면 되는거고 그래서 확가 적다 들어가고 특히 선풍기 무효는 이건 103종 무효죠 몇조 104조 있어요 불공정 법률가 있습니다 이런 무효들은 같은 무효지만 요쪽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건 사회지사에 반하기 때문에 요건 무슨 급여로 봐서 불법 원인 급여로 봐서 원칙적으로 반환 받을 수가 없도록 한 겁니다 아셨어요 자 요런 것을 따졌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면 요쪽 소속 어디 적법성 그죠 이중매매가 무효가 되면 타당성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적법성 무효니까 그래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 들어가면 타당성 들어가면 선풍기 무효 끌려 들어가는 순간 못돌려 받는 게 원칙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럼 목적 지나서 이제 할게 뭐 해야지 의사표시죠? 그럼 거기 폐지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네? 하자가 없을 것 그렇게 돼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네 일치하고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그럼 뭐야? 의사와 표시가 뭐하고? 네? 일치하고 그 다음에 뭐가 없을 것? 하자가 없을 것 네 그럼 의사표시가 뭐하지 않는 경우? x 일치하지 않는 경우하고 그죠? 이쪽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뭐에요? 요걸 공부하겠다 그 얘기에요 네? 의사표시 요거 그죠? 그럼 의사표시 가려면 어떻습니까? 의사표시 3단계가 있죠? 네? 3단계가 뭘까? 자 의사표시가 있다 의사표시가 있다 존재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가장 좋은 것은 의사와 표시가 뭐하는 게 좋아요? 일창이 좋죠? 근데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럼 이 불일치를 갖다가 표의제가 뭐하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알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하고 하는 경우도 있다 모르고 하는 경우 있죠? 알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표시야 거짓말 하는 것 그죠? 이걸 뭐라 한다 법률용어로 허위표시 무슨 표시야? 모르고 하는 게 착오라 합니다 뭐라 한다? 자 허위표시인데 이걸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짜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혼자 하는 건 뭐라 한다? 단독 짜고 하는 것은 뭐라 한다? 통정 그래서 법전 제목이 107조 이게 108조 통정 착오가 109조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게 바로 뭐다? 사기 강박 몇조? 110조 그래서 밑에 주문이 아래서 위로 예쁘게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 문제 있는 것은 뭐예요? 단독 통정 착오 뭐다? 사기 그죠? 그럼 이걸 익혀야 돼 이거죠? 제목을 익혀야 돼 그죠? 그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면 돼요? 다리 하나 들고 단독이고 다리 내리고 통정이고 차고 사기죠? 네? 순서에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단독 허위표시하고 무슨 표시? 통정 허위표시 그럼 순서 효과만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독 허위표시 같은 경우는 얘가 뭐가 있을까요? 네? 진이 아닌 증여하는 경우 뭐하는 경우? 줄 의사가 없는데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 마음속에 농담인데 저 받아들인 사람은 농담이 아니고 뭐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둘이 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허위표시는 뭐하는 거예요? 갑이 이렇게 진이 아닌 뭐라고 하게 되면? 의사표시 하게 되면 일단 누구를 보여야 돼요? 을이 일단 을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수도 있고 안다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통정은 뭐예요? 통정은 통정은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뭐예요? 그냥 둘이 뭐한 거니까 둘이 짜버린 거니까 통정은 뭐예요? 갑하고 을이 있으면 을이 갑이 지금 무슨 표시하고 있어요? 이거를 거짓 표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도 갑이 무슨 표시하는 거예요? 허위표시, 거짓 표시하는 건데 이쪽은 짰고 이쪽은 혼이 한 거니까 이쪽은 모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쪽은 을이 허위표시를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다 그러면 통정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계약은 뭐로 보는 거예요? 이 대학은 가짜 매매거든요 무슨 매매?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뭐다? 무효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 부활 필요가 비록 이 자가 거짓 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둘이 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다? 무효 그럼 무효는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1, 2, 3, 4 중에서 이건 2번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 됐어요? 근데 이쪽은 허위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뭐야? 혼자 있으니까 이 사람이 모르면 보호를 해 주고 알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뭐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먼저 가정해야 되겠죠 그럼 원칙적으로 뭐로 갔다가 유효로 갔다가 얘가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때는 뭐다? 무효로 간다 이만해도 관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문을 찾아가 보니까 원칙은 효력이 있는데 이때 안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뭐였거나? 자 그걸 뭐라면 아기 그 다음에 또는 또는 유가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알았다 또는 뭐야? 알 수 있었다 이 말이 제일 힘들어 이 말이 보세요 알았다 알았다 이제 법조는 이렇게 했어요 알았다 그 다음에 뭐요? 또는 또는 뭐요? 알 수 뭐요? 있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알았다 반대말은 몰랐다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또는 뒤집어져야 돼 뭐라고? 또 하나로 바뀌어야 돼 이 바뀌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 알 수 있었다는 뭐예요? 알 수 없었다죠? 그러면 이 또는 의미가 뭐예요? A 또는 B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그러면 만약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이 표시를 해 놓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을이 을이 몰랐어요 뭐였다고? 몰랐어요 그런데 을이 알 수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 무효로 가야 됩니까? 무효로 가야 됩니까? 유효로 가야 됩니까? 이걸 인식하면 아아 저거 저거 또는 뭐요? 또는 얘기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둘 중 하나 걸리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럼 이게 유효로 가야 돼? 무효로 가야 돼? 응? 지금 앞에 거 안 걸릴지라도 어디 걸리면 여기 걸렸잖아요 그럼 뭐로 가야 돼요? 무효로 가야지 아 배고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가 그런 얘기야 그럼 또 다른 의미가 뭐예요? 엔드니까 이건 유효가 되려면 몰랐다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알 수 없었다까지 뒤에 붙어야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돼? 몰랐다만 가지고 안 된다고 뭐까지? 그리고 이걸 또 뭐예요? 한자로 또 고쳐놔 한자로 또 짜증나는 거예요 알았다가 뭐고 이게 악이 이렇게 표현하고 알 수 있을 때는 뭐로 표현하고 유가실 표현하고 몰랐다는 뭐로 표현하고 이걸 뭐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안 된다? 선인데 유가실이면 무효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유가 되면 반드시 뭐야 된다? 선이 엔드 그리고 무가실 네 그래서 원칙 유효가 되려면 을은 뭐가 된다? 바뀌어야 돼 뭐라고요? 바뀌어야 되면 뭐라고요? 선이 또한 뭐요? 무가실 가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유효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근데 어디는 어디는 통정은 따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허위 표시를 혼자 한 경우는 원칙 4번 갔다가 예? 예외 무효로 간다는 얘기죠 그 원리가 간단해 허위 표시를 짜고 했으면 저쪽이 허위 표시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유효 무효 따지고 그냥 그대로 무효가 되는 거야 2번 근데 허위 표시를 짜고 한 게 아니고 뭐 한 경우는 혼자 한 경우는 모를 수도 있고 알 수 있으니까 모른다고 화장하면 유효로 가고 안다면 뭐요? 무효로 간다는 얘기죠 다만 표현이 뭐야?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그것만 연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두 가지가 비교가 된다 그 얘기예요 뭐하고 뭐하고 허위 표시 혼자 한 것하고 짜고 한 것 그 다음에 혹시 을이 무효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혹시 누구한테 병한테 팔고 먹퇴할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을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병이 모일 수도 있고 사실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뭐요?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쪽도 을이 배신 때리고서 병한테 팔고 먹퇴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병도 모일 수도 있고 선일 수도 있고 모일 수도 있어요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법조는 법조는 누구는 보호를 해주고 네? 선인은 보호를 해주고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여기도 누군 보호를 해주고 악인은 보호를 안 해줍니다 자 이런 무효를 뭐라 한다? 무효 당사자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무효를 우리는 상대적 무효라고 해요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球표시로 가보겠습니다 몇페이지요? 야 의사표시 가보겠습니다 자 65페이지 몇페이지요? 65페이지 단덕 나옵니까? 통증, 착오, 사기 있죠? 입에 붙을 때까지 짝짝 연습하셔야 돼요 65페이지 몇 페이지요? 65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66페이지 갑니다 의사표시 불일치 첫번째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죠? 자 의에서 2번에 딱 줄치인데 무슨 표시 있다는 것? 네? 단독 허위 표시라는 말이 줄거져 있죠 그래서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뭐다? 단독 허위 표시로 기억하세요 자 의사표시는 표이자 지인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상대방의 표시자 지인이 아님을 뭐였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여?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뭐라 한다? 무효라 한다 두번째 항 전향 의사표시 무효는 누구한테? 선의 이 사람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107조 2항 같은 무효를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요건 볼까요? 요건 자 첫번째 1번 뭐가 있을 것? 의사표시가 있을 것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죠 의사표시 있죠 자 두번째는 뭐죠? 의사표시가 뭐하지 않을 것 그럼 이거죠 이거? 세 번째는 이거는 알고 있을 것이네 허위표시죠? 네 번째 동기나 이유는 묻지 짠치지 않죠? 그럼 저거 그냥 한번 멋부려 본거야 의사표시가 있는데 의사표시가 일치가 아니고 뭐고 불을 치는데 그걸 표제가 인식하고 있죠 단 짜고 한건 아닙니다 하고 그 하게 된 동기나 이유는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그 안에 내용 아직 설명 안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효과를 보세요 67페이지 67페이지 효과 있습니다 원칙 뭐다? 아니 아니 67페이지 원칙 유효라고 되어있죠? 방금 뭐였습니까? 선이 엔드 뭐라면? 무과실이면 뭐예요? 유효가 되겠죠? 자 예외 무효의 기억 체킹하세요 기억 예외의 기억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일치를 뭐했거나 알았거나 또는 뭐예요? 알 수 있었을 경우 뭐로 한다? 무효로 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번을 보세요 비 예외의 비 체킹하시고 상대방이 표의자 의사표시 불일치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은 상대방은 뭐인데 선이인데 뭐다? 과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자 보세요 상대방은 뭐인데 선이인데 유과실인 경우에도 뭐가 된다? 그 색깔 채우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선이라 할지라도 뭐가 있으면 과실이 있으면 뭐다? 무효죠? 지금 방금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뭐라 할지라도 선이라 할지라도 또는 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갑하고 을하고 붙으면 누가 입증해야 돼요? 한쪽은 유효주장하고 한쪽은 무효주장합니다 예? 당연히 누가? 효령요건 입증 책임 무효주장 됐어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 악이 또는 유과실 둘 중 하나를 뭐하면 입증하면 무효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유효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또 을이 무효인데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그죠? 또 갑하고 병 붙습니다 입증 책임 갑한테 있어요? 병한테 있어요? 갑한테 있죠? 왜요? 효령요건 입증 책임 무효주장 병은 선이니까 유효다 이렇게 떠들 것이고 갑은 너희들이 짜고 한 거 아니냐 그죠? 무효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효령요건 입증 책임보다 무효주장 네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3번에 제3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무효로서 선의 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건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라고 합니다 됐죠? 그럼 빨리 효과를 먼저 딱 결정하세요 책에 여기저기 막 여기 한눈 팔지 마시고 먼저 딱 뭐부터 효과부터 딱 잡아놔야 돼 왜? 총칙을 못 따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로 얘기하면 107조는 원칙이 몇 번 갔다가 4번 갔다가 예외적으로 2번 간다는 얘기죠 원칙이 유효고 예외가 무효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딱 결정해두시고요 자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이제 통정 들어갑니다 70페이지요 통정 둘이 뭐했다 짰다 자 의위에 보세요 71페이지의 의의 상대방과 합의해서 하는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 나왔죠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를 고치세요 뭐라고? 단독허이 표시 그럼 단독허이 표시를 짜고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통정이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은 예를 들어 사실은 증여계약인데 뭐 면하기 위해서 네? 증여세를 면하기 위해서 쌍방의 합의로 매매계약을 맺는 경우죠 그죠? 이때 이 증여는 밑에 은닉행이라고 합니다 뭐다? 증여는 은닉행이고요 매매는 가장행입니다 아시습니까? 그래서 밑에 증여는 유유로 보지만 그 매매는 뭐로 본다? 무효로 보죠 자 2번에 1번 있죠? 2번에 1번 무슨행이? 은닉행이 있죠? 자 거기다 한번 써봅시다 오른쪽에다가 증여 숨기고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의 가장 밑에다가 등기 증여 숨기고 밑에다가 매매의 가장 밑에다가 등기 이때 증여를 숨겼다고 그랬죠 거기 은닉행이고 매매는 가장이죠 그러면 각각 설정할게요 증여는 유효합니다 매매는 무효입니다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통해서 달라달라는 말은 있는거요 없는거요? 없어요 그러나 증여 했으니까 증여에 의해서 달라는 효력은 있는거 없는거에요 있죠? 그러니까 등기 보다가 매매로 기재했다 할지라도 그 등기는 뭐로 본다? 유효로 보는겁니다 증여에 의한 등기다 생각하시면 되는거에요 이걸 이제 실체 관계에 부합함으로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뭐 이런 형태를 취하는 겁니다 은닉행이 조심하시구요 자 3번 요건 보세요 자 첫번째 뭐가 있을 것 저기 똑같죠 여기 의사표시 있죠 두번째는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죠 세번째는 알고 있죠 그 2번 3번 묶어서 그게 허위표시에요 2번 3번 묶어서 그 말이 뭐라고요? 허위표시야 그 다음에 4번 별표 둘이 뭐했다 둘이 뭐했다 짰다 다음에 다음페이지 밑에 합의가 있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아까 단독 회피시다가 뭐나 집어넣은거에요 아까 둘이 짰다는거 아까 단독 회피시 요건에다가 뭐하나 더 집어넣었어요 둘이 짰다고 그게 무슨 표시에요? 통정 허위표시라고 같이 묶어서 기억해야 됩니다 몇주하고 몇주를 107주하고 몇주를 108주를 자 넘겨봅시다 효과 갑니다 72페이지 효과 당사자끼리는 유효 무효 무효죠 자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니은 별표하세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허위표시는 모임으로 무효임으로 무효임으로 이행전이면 뭐할 필요가 없고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후는 법률상 원인 없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특징 허위표체는 무엇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원인급여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죠 자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다가 표시해야 됩니까 여기 전체에서 응 연습해봅시다 손 올리시고 당사자 성립 밑에서 효력은 능능 오른쪽 한마디 해볼게요 당사자 성립 효력은 능능 의사능력 행위능력 목적 성립 효력은 확가 적다 확가 적다 의사표시 성립은 내려와서 효력은 다리 하나 들고 단독 통정 착오 사기 네? 총 10개예요 밑에 들어가면 밑에 10개예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기준이 3개예요 원리를 하셔야 돼 아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3개 아니야 위로 올라가면 근데 밑에 내려가면 뭐야 당사자가 능능치고 목적이 확가 적다 4개가 갈라지고 의사표시가 4개가 갈라지잖아요 또 내려가면 또 갈라지게 그럼 공부할 때 자꾸 밑으로 가서 자꾸 가지를 쳐가면서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기준이 너무 많아 그럼 나중에 공부한 건 뭐 했는지 아무것도 기회가 안 나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답을 못 찍어 찍는 요리는 뭐다 내가 어디 소속을 공부하고 있는지 그것만 알아도 답을 찍는 거예요 객관식이 뭔지 아세요 잘 찍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은 뭐다 요령이 있어야 돼 그럼 뭐야 틀이 잡혀있으면 답이 탁탁탁탁 찍혀 그럼 불법 원인급여도 그렇지 10개 중에서 아까 어디만 불법 원인급여 있었어요 네? 타당성 있잖아 정 모르면 그래 목적에서 그게 있었지 적법이었나? 기억이 안 나도 그러다 어디 있었지? 아니 목적에서 거기서 불법 원인급여가 있었으니까 적어도 의사표시는 어떤 얘기를 할지라도 뭔 아닐 것이다 불법 원인급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사자 얘기도 무슨 급여는 아닐 것이다 그러면 대충 확실히 잘 모르지만 그래도 목적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지 의사표시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그러면 없잖아 그럼 대충 답을 찍을 수도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시험에 그렇게 찍는 거지 꼭 알아서 맞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큰 틀을 가지고 자꾸 어디 붙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매면 둘이 뭐였다 그랬으니 짰다 그랬으니까 짰으니까 둘이 이거 사회제시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네 그럴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야 불법 원인급여는 어디 있는 거야 목적에서 확가 적다에서 마지막에 타 여기만 뭐가 있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급여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 아니에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채권자치 조건은 생략합니다 자 73페이지 갑니다 제3자에 대한 효과 있죠 자 기억이 무슨 무효 상대정 무효입니다 즉 당사자 무효 건너간 제3자는 보호를 받는다 받지 못한다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라면 선이라 한다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니은 선이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걸려 있어요 자 A 선이라 하면 허위표시물 제3자가 알지 못한다 자 A 선의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추정된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의 포인트 선의는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거 자 그럼 오른쪽에다 한번 써보겠어요 오른쪽에다가 추정되면 밑에다가 입증면제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입니다 뭐되면 추정되면 밑에다가 입증면제 다음 B 무과실까지 요구되는가 여부입니다 제3자는 모이면 충분하고 선이면 충분하고 무과실까지 추가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즉 선의의 과실문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묻지 않습니다 네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 보충 설명 드릴게요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방금 전에 첫 번째가 선의는 뭐가 된다고요 뭐 되면 추정되면 뭐였다고 했어요 입증면제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과실유문은 묻는다 묻지 않는다 그러면 오른쪽에다 이렇게 써볼까요 선의 유과실 선의 무과실 네 이렇게 보호막을 쳐줘요 이렇게 보호된다는 얘기에요 자 보세요 이 말 보세요 선의만 달랑 충분이죠 선의 과실 이후무 묻지 않는다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해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108조 이왕이든지 107조 이왕이든지 권능한 겁니다 병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누구 병 병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생략하고요 자 넘겨보세요 리을 리을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바깥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의 선이 제3자가 있어요 누가 있다구요 바깥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 X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디서는 안에서는 이 문을 열 수 있다 대항하지 못한다 했듯 바깥에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다 즉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문을 열 수 있다 좋다 내가 무효를 인정해 주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선의는 보호받겠다 그러면 보호받는 거고 알았다 내가 무효 인정할게 털어내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득자 효력입니다 한편 제3자가 모인데 선의인데 제3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전득자는 모일지라도 악이일지라도 유역의 권리를 뭐한다 취득한다 이걸 제가 거기 3번 옆에다가 방패 쓰세요 무엇을 쓴다 자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겁니다 선의의 병이 있고 정의 악이에요 그러면 다 보호된다는 얘기에요 앞사람이 뭐하면 보호받으면 다 보호된다는 얘기에요 선의 병이 보호받으면 뒷사람은 뭐라 할지라도 악이라 할지라도 같이 묻어가는 거 그게 뭐다 방패 그러면 지금 한 얘기를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네 이걸 한방에 해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해결하면 돼 이렇게 어떻게 선의 제3자를 딱 써놓고 바깥에다가 보호막 하나 쳐놓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보고 보여 이렇게 하면 돼 유리하게 해석한다 뭐 한다고요 선의 제3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라는 얘기에요 왜 당사자 무효를 들고 누구한테 얘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 간 갑을 무효가지고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 사람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질문할게요 선의가 추정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추정 안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얘한테 유리하지요 왜 추정되면 뭐다 입증 면제거든 그럼 입증 책임 문 밖에 있는 그대거든 그러니까 선의는 뭐다 추정되는 게 유리하겠죠 두 번째 선의만 달랑 있으면 되지 선의 유가실 무가실 다 보호가 되잖아 또 병이 보호받으면 정도 뭐예요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가 뭐가 된다 추정된다 이게 유리하고 그죠 또 선이 뭐야 선이 뭐야 뭐 유가실이든 뭐 무가실이든 관계 없다 관계 없잖아요 또 병이 보호받으면 정도 뭐야 악의를 할지라도 묻어가는 거 또 바깥에서 이 문을 모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주장할 수는 없지 그럼 안에서는 문 열고 그래 알았어 뭐 인정해줄게 은혜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해석한다 선의 제3조한테 뭐 하는 거 유리하게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몇 조하고 몇 조요 107조하고 몇 조요 108조 얘기한 거예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범위를 한번 제가 털어드릴게요 적용 범위 의사표시 자 여러분 해봅시다 민법이 공법입니까 사법입니까 응? 민법은 뭐가 아니고 공법 아니고 사법이요 예? 사법이죠 그러면 여기다 행위자 붙여봐요 그럼 민법은 공법형에 적용을 해야 돼요 사법형에 적용을 해야 돼요 저게 되겠죠 그러면 사법형이 사법은 민법은 민법은 총 몇 편으로 돼 있어요 5편 돼 있죠 예? 1편이 뭐고 1편이 총칙이고 2편이 네? 물건이고 3편이 뭐예요 3편이 뭐다 제권 4편이 4편이 친족 5편이 상속돼 있잖아요 이걸 묶으면 어떻게 돼요 물건 제권 묶으면 재산법 친족 상속 묶으면 가족법이죠 총칙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죠 우리 시험법이가 뭐예요 총칙하고 재산법하고 가족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칙은 어디랑 궁합이 맞는 거예요 재산법에 총칙이 주로지 가족법은 아니야 거의 자 여러분 가족관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등록금 한 500만원 이렇게 대주면서 뭐 조건 탑니까 가서 잘해라 그죠 근데 다른 사람한테 500만원 줍니까 안 줍니까 절대 안 줍니다 가족관계는 내어주는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부모가 자식한테 근데 재산관계는 내어주는 게 아니고 뭐야 뺏어오려고 그러지 지도원래가 달라요 그러니까 총칙은 주로 어디 노는 거예요 가족법이 아니고 뭐다 그럼 여기다 행위자 붙여봐요 재산 행위가 있고 무슨 행위가 있으면 총칙 보세요 우리 총칙 할 때 총칙에 무슨 표시 자 의사표시 공부해봅시다 총칙 무슨 표시 의사표시는 무슨 행위 적용하지 않는다 사법행위 적용하는데 사법행위 중에서도 무슨 행위가 아니고 가족행위가 아니고 뭐다 재산행위 적용하는 거예요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적용법 가서 다 읽어보세요 무슨 행위 적용 없고 공법의 적용 없고 또 무슨 행위 가족행위 적용 없어요 무슨 행위 적용 있는 거예요 재산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이 이야기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용법은 지금 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한 방에 그냥 다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시간은 뭐하고 뭐 기억하셔야 돼요 허위 표시 했는데 혼자 했느냐 짜고 했느냐 이걸 딱 기억하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네 잠시 후에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